이동통신사들이 영업 정상화와 동시에 일제히 스마트폰의 출고가를 대폭 낮췄습니다. 법정 보조금 27만 원까지 적용받으면 소비자들은 거의 공짜로 스마트폰을 살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출시된 지 1년 이상 된 제품이 대상입니다. 이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일제히 스마트폰 가격이나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두 달여간 영업 정지로 손발이 묶였던 이통사들이 그간의 부진했던 실적을 만회하기 위한 카드로 스마트폰 가격을 최대 35만 원 폭으로 인화한 겁니다. 대다수 휴대폰 가격이 20만 원에서 30만 원대로 낮아진 데다 최대 27만 원인 보조금까지 적용받으면 거의 공짜로 휴대폰을 살 수 있습니다. 3사 공통 모델인 출고가 89만 원짜리 삼성전자 갤럭시 S4는 28만 원까지 낮아졌고 LG전자의 옵티머스 Z프로도 20만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별로 가격이나 대상 단말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작년층 고객이 많은 SK텔레콤은 3사 중 유일하게 피처폰 가격을 내렸습니다. KT는 아이폰 고객을 겨냥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아이폰 5의 구입 가격은 20만 원대로 낮아집니다. LG유플러스도 LG전자가 출시한 자사 전용 스마트폰 GX의 가격을 낮춰 최신 기종을 찾는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통사들의 대대적인 스마트폰 가격 인화로 단말기 가격 거품이 빠지면서 고가폰 중심이던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의 폭은 더욱 확대됐습니다. 예전에는 100만 원 가까이 부담했어야 하는데요. 요즘은 선택폭이 넓어져서 좋아진 것 같고 성능도 비슷비슷하고 저는 트렌드에 민감한 편도 아니어서 더 좋아진 것 같아서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가격을 내린 단말기 대다수가 출시된 지 1년 이상 지난 구형 모델이어서 재고 처리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정부는 이통사들이 재고를 소진하고 최신 기종이 나올 때 다시 불법 보조금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정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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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